매치박스 20는 1995년 플로리다주 올렌도에서 결성된 미국의 록밴드이다. 4장의 정규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3,9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. 5. 다비타스 시크릿에서 활동하던 롭 토머스, 브라이언 예일, 폴 도체트는 밴드가 해체된 후 카일 쿡, 애덤 게이너와 함께 매치박스 20를 결성하였다. 6. 1996년의 데뷔 음반 yourself or someone like you를 발매하였다. 6. 이 음반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1,2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. 7. 2000년에는 밴드의 이름을 매치박스 20에서 매치박스 20로 바꾸고 두 번째 음반 매드 시즌을 발매하였다. 8. 2002년 발매된 세 번째 정규 음반 more than you think you are 또 많은 히트 싱글을 내며 선전하였다. 8. 2005년 리듬 기타리스트였던 애덤 게이너가 공식적으로 밴드를 탈퇴하였다. 9. 그 후 멤버들은 서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다. 9. 롭 토머스는 솔로 음반 something to be를 발매하여 성공을 거두었다. 10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